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차시까지는 함수의 도함수를 공부를 했습니다. 함수가 적었을 때 그에 대한 도함수를 어떻게 구할 것이며, 그리고 그 도함수를 활용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고, 함수의 극한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할 것은 미분 파트는 끝내고 적분 파트에 돌아와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 공부할 것은 적분 중에서도 특히 정적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정적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면적이라는 개념을 익히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 면적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기업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그마, 썸에이션인데요. 썸에이션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실수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쭉 해서 a, n까지, n개의 항이 더해져 있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한꺼번에 다 쓰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기호로서 우리는 이렇게 시그마, 썸에이션, k가 a부터 n까지 ak, 즉,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에서 다 더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간단히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그래서 k가 1부터 n까지 어떤 상수항, c, 즉, k가 1일 때도 c, k가 2일 때도 c, k가 n일 때도 c, c가 몇 개의 n개죠. 그래서 이제 c를 n번 더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c, n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어떤 ak의 어떤 상수가 급해져 있을 때, 즉, k가 1일 때도 k가 1이면 c, a1, k가 2면 c, a2에서 c, a, n. 다 c가 있죠. 그래서 c를 묶을 수 있는 거죠. c를 묶고 나면 뭐예요? 결국 이만큼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앞의 c는 이 서메이션 안에 있는 이 상수 c는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k가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bk인데, 이거는 a1 더하기 b1 더하기 a2 더하기 b2에서 an 더하기 bn. 그런데 실수의 교환 법칙에 의해서 이걸 먼저 다 더할 수 있죠. 그렇죠?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에 의해서 a1, a2, an 먼저 더해요. 그게 이만큼이죠. 그리고 b1, b2, bn. 그래서 이게 이만큼. 그렇죠? 그리고 이 서메이션은 턷쌤에 대해서 분배가 된다는 얘기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턷쌤과 마찬가지로 이제 뺄쌤도 같이 분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식마 성질을 좀 더 살펴볼게요. 자, k가 1부터 n까지 k를 더했어요. 즉, k가 1이면 1. 1, 2, 3, 4 해서 n까지 합이죠. 그렇죠? 예, 이 합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2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k제곱이에요. k제곱.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n제곱. 그 제곱을 해서 더하면은 그거는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2 곱하기 2n 플러스 2라는 거. 예,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k 3승이에요. 1의 3승 더하기 2의 3승 더하기 n의 3승은 여기 1부터 n까지 합.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2라고 했죠. k의 3승의 합은 그 k의 합의 제곱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면적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뭐 직사각형의 면적, 뭐 원의 면적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의 그래프 밑으로의 면적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0에서 1까지 포물선 y 곱 x제곱 아래의 면적 영역, s의 면적, 넓이를 구해봐라 그랬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0부터 1까지 이게 y 곱 x제곱이에요. y 곱 x제곱, 그럼 그 밑에 그만큼 이렇게 그죠? 뭐 삼각형도 아니고 이게 약간 곡선이니까는 이 면적을 구하래요. 그죠? 자, 이 면적을 구하는 공식은 지금 없어요. 그죠? 삼각형도 아니고 이건 원도 아니고 사각형도 아니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할까? 생각했을 때 다음 같은 반복을 해보려고요. 자, 보세요. 0하고 1 구간을 내가 4등분을 했어요. 4등분 4분의 1, 4분의 2 즉, 2분의 2죠. 4분의 3 4분의 4, 1 그럼 이제 이 면적 s1의 면적, s2의 면적, s3, s4 이 4개의 면적을 다 더하면은 이 전체 면적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자, 먼저 이 길이가 뭐예요? 4분의 1이죠. 4분의 1 곱하기 이쪽 점을 곱했어요. 4분의 1 곱하기 이 높이 이 높이는 0이니까는 4분의 1 곱하기 0 그리고 이 4분의 1 곱하기 이 높이 이 높이는 뭐예요? 4분의 1의 제곱이죠. 그죠? 그리고 4분의 1 곱하기 이 높이 하면은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 곱하기 이 높이는 4분의 3의 제곱이죠. 결국 이 이 L4라는 건 뭐예요? 이 L4라는 건 이 밑에 사각형들의 면적의 합이죠. 그죠? 그 면적의 합은 우리가 원래 구하려는 면적보다 작을 거예요. 그죠? 예. 자, 이번에는 반대로 이 밑에 밑병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이 쪽 이 쪽 예. 오른쪽 끝점을 사용한 거예요. 4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 4분의 3의 제곱 1의 제곱 해서 합을 했어요. 그럼 이 사각형의 면적은 이 사각형의 면적은 우리가 구하려는 면적보다는 크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원래 구하려는 면적보다 그 조금만 구간의 왼쪽 작은 쪽 값을 사용하면은 우리가 구하려는 면적보다 작아질 것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점들을 사용한다면 어때요? 더 커지겠죠. 면적이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걸 계산해 봤는데 이쪽 거를 사용했던 0.218 그 정도고 오른쪽 거를 사용했던 0.468 뭐 이렇게 나왔어요. 결국 우리가 구하려는 면적은 이 두 개의 면적 사이 어딘가에 있는 거겠죠. 자, 이런 생각으로 더 잘게 잘게 더 세분화돼서 쪼개봤어요. 자, 이제 n등분을 했는데 0부터 1까지 n등분을 했어요. 그럼 이 하나의 구간의 길이는 뭐예요? n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n분의 1 곱하기 n분의 1 곱하기 이 쪽 값 0 n분의 1 곱하기 n분의 1의 제곱 n분의 1 곱하기 n분의 2의 제곱 그죠? 그래서 이제는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n분의 n 마약 1이 되겠죠. 그죠? n분의 1 곱하기 n분의 n 마약 1의 제곱 이 면적은 이 면적은 우리가 구하되는 면적보다는 작을 것이고 그걸 저희가 이제 l, n이라고 썼어요. l, n 이번에는 n분의 1 곱하기 n분의 1의 제곱 n분의 1 곱하기 n분의 2의 제곱 n분의 1 곱하기 n분의 3의 제곱 그래서 n분의 1 곱하기 n분의 n의 제곱 이 됐어요. 그쵸? 이걸 r, n이라고 쓸게요. 자, 이 각각을 각각을 우리 이제 다 쓰기 어려우니까 썸의 신기어로서 표현한 거예요. n분의 1 곱하기 n분의 1의 k-1의 제곱 여기는 n분의 1의 n분의 k 제곱 그쵸?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예, 이 구간을 n을 3, 아, 이거는 0하고 1 구간을 10등분한 거 이거는 30등분한 거 이제 50등분한 거 등분을 더 많이 한 거죠. 자, 그리고 위에 거는 제가 이제는 오른쪽 거 밑병 곱하기 높이 밑병 곱하기 높이라는데 이제 오른쪽 포인트를 사용하고 이 l10, l30, l50은 밑병 곱하기 이쪽 거를 사용한 거죠. 밑병 곱하기 0, 밑병 곱하기 이쪽 밑병 곱하기 이쪽 그죠? 예, 그 값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이 값하고 이 값 이 값보다는 작고 이 값보다는 크겠죠?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더 자세히 가니까 이게 더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면적은 이 쪽보다는 이 쪽보다는 작고 이 쪽보다는 커 근데 이게 0.3이고 0.34 정도니까 뭐 0.3 얼마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구하려는 면적이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이 등분을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할수록 어때요? 우리가 구하려는 면적에 더 가까워지겠죠.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구하려는 면적에 더 등분을 더 많이 할수록 그죠? 10보다는 30등분 30등분 50등분 50등분 100등분 100등분 더 많은 등분을 했을 때 더 면적에 가까워지겠죠. 그죠? 자, 그 개념이 뭐냐면 제가 이제는 그 LN 이게 이제 N분의 곱하기 N분의 K-S의 제곱인데 이걸 잠깐 계산해 볼게요. 이걸 제곱으로 하니까 N의 제곱이죠. N의 제곱이니까 N의 제곱이 있고 N이 있으니까 N의 3승 N의 3승은 밖으로 나왔고요. 상수니까는 자, 요거 K가 하는 썸이니까 K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는 썸에이션은 각각 다 찢어진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의 썸 이거의 합 이거의 합 이거의 합인데 1부터 N까지 K제곱이에요. K제곱의 합은 뭐라고 했어요?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라고 했죠. 그리고 요 상수 2는 앞으로 나가고 그죠? 2는 무시하고 K의 합이에요. 즉 2분의 N N 플러스 1이에요. 그리고 K가 1부터 N까지 다 1이야. 그렇다면 N이 되겠죠. 1이 N이 있는 거니까 자 이때 보세요. N3승 N분의 1을 이제 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 밑에 N분의 3승 N분의 3승 N분의 3승 N분의 3승이 들어갈 거예요. 그죠? 자 이때 N이 계속 커진다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극한값은 뭐가 될까요? 네? N3승 들어갔어요. 밑으로 다 자 그렇다면 N이 커지면 어디로 갈까요? 이건 어디로 가겠어요? 이거는 N이 커지면 0으로 가겠죠. 그렇죠? 0으로 가고 위에는 N에 대한 몇 차예요? 2차죠. 여기는 3차 밑에가 더 크지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건 0으로 간다고 했죠. 자 요거 보세요. 요거 보면 전체 몇 차예요? N에 대해서 가장 큰 차가 3차죠. 3차 밑에도 3차 위아래 차수가 똑같아요. 그렇다면 뭐만 비교하면 돼요? 최고차의 개수만 비교하면 된다고 했죠. 여기는 2 여기는 6이죠. 즉 6분의 2 이거의 크기한값은 6분의 2예요. 즉 3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하 요 LN이라는 것이 N이 커지면 커지도록 즉 더 많이 세분화하면 세분화할수록 이 LN은 어디로 수령한다고요? 3분의 1은 값으로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려는 그 면적은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렇죠? 예 자 다음에는 위쪽 RN을 계산해 볼게요. 이거는 제곱하니까 N의 제곱이니까 뭐예요? N의 3식 나올 것이고 K제곱이 있고 요거 K제곱의 썸이니까 이건 6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에요. 자 밑에 몇 차 3차 위에 몇 차 3차예요. 그렇죠? 최고차만 비교해서 6하고 2를 비교해서 여기 이건 뭐예요? 아 3분의 1을 수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보셨지만은 우리가 구하려는 0부터 1까지 X제곱 밑에 그 면적은 요 값보다는 크고 요 값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극한은 어때요? 극한은 부등급 반응을 바꾸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쪽이 얼룩수정이에요. 3분의 1 작은 쪽이 3분의 1 수정하고 큰 쪽이 3분의 1 수정이에요. 그럼 그 안에 낀 놈은 얼룩수정하겠어요? 3분의 1 되겠죠. 그렇죠? 아 그래서 우린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아 우리가 구하려는 면적은 우리가 구하려는 면적은 3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자 이게 우리가 어떤 면적을 구하는 어떤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종합해서 구간 a, b에서 정의된 어떤 연속함수 y과 fx가 있는데요. 이제 fx는 면적이 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x 위쪽으로 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함수가 a에서 b까지 이렇게 함수가 조여져 있어요. 연속함수가요. 자 이때 우리는 이 a에서 b까지 이 그래프 밑으로의 이 면적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자 먼저 아까 주어진 구간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대형이 쪼갰죠. 그죠. 즉 이 전체 길이는 b-a에요. b에서 a만큼 뺀 거니까 b-a 이 길이를 저는 이제는 n등분을 했어요. n등분 2등분 4등분 8등분 n등분을 한 거예요. 그죠. 그거를 이 하나의 길이가 그럼 뭐가 되겠어요. n분의 b-a 델타 x 라 부를게요. 자 그리고 xk라는 건 뭐냐면 a부터 출발해서 a부터 출발해서 a부터 출발해서 이 델타 x란 복복 즉 n분의 b-n 복복으로 k만 간 거예요. k만큼 자 k가 만약에 0이라면 한 번도 안 간 거고 k가 1이면 델타 x만큼 한 번 간 거고 k가 2면 2번 간 거고 k가 3면 3번 간 거고 그죠. 예. xk예요. 자 이때 아까 r랑이 한 건 뭐였어요. 요 밑변의 길이 곱하기 요쪽 높이였죠. 밑변 곱하기 요쪽 높이였죠. 즉 밑변 곱하기 xk에서의 함수값이에요. 그죠. 델타 x 곱하기 x1에서 함수값 델타 x 곱하기 x2에서 함수값 델타 x에서 xk의 함수값 그런 얘기죠. 그죠. 예. 자 이때 우리가 구하는 면적은 결국 아 요 안에는 극한값이 되겠죠. 예. 더 잘게 되기 쪼개면 요런 오차들이 요 오차가 있죠. 요 오차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아 우리는 a에서 b까지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양의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밑으로의 그 그래프 밑으로의 어떤 면적 이라는 것은 요렇게 어떤 합의 극한값으로 예. 정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아까 그 y 골 x 제곱 예에서 봤지만 제가 이제 요쪽 값을 쓰나 아니면은 계산을 요쪽 값을 쓰나 즉 밑병 곱하기 이거 밑병 곱하기 요거 밑병 곱하기 요거 즉 ln을 사용하나 어떻게 하면 같았죠. 그죠. 예. 그래서 면적을 정의할 때는 뭐 rns나 lns나 뭐 같다는 거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이제 정적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정적분은 비슷한 얘기인데요. 자 정적분의 정의를 얘기한다면 자 구간 a 비해서 정의된 연속함수가 있어요. 그죠. 아까 이제는 면적을 정의할 때는 요게 뭐였어요. 0보다 크나 같은 또는 0보다 큰 그런 함수였어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조건 없이 그냥 연속함수예요. 뭐 fx가 0보다 작은 상관없어요. 그 구간에서 자 이때 다음에 극한값 뭐 그림은 똑같죠. 보시면은 자 밑변 델타 x가 뭐였어요. 요 a b 구간은 b 마이너스 a를 뭐로 n등분한 거예요. 델타 x 그죠. 예. 거기다가 xk 함수값을 급한 그 서베이션 요게 뭐였어요. 우리 rn이었죠. rn rn의 극한값 그죠. 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면은 이 극한값 이것이 존재할 때 우린 그 극한값을 a에서부터 b까지 f의 정적분이라 부를 거예요. 이 극한값을 이 극한값을 우리는 정적분이라 부르겠다. 즉 요 b 마이너스 a 요 길을 n등분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그걸 쭉 합을 해서 합을 해서 그 극한값이 존재한다면은 n을 키웠을 때 우리는 그 값을 뭐라고 asb까지 f의 정적분이라 부르고 이 극한값을 그리고 쓰기를 인테그럴 asb까지 fx의 dx가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앞에 면적에서 봤을 알겠지만은 만일 이 fx가 fx가 주어진 함수가 x축 위에 있는 함수예요. 0보다 크나 같은 그런 함수예요. 그렇다면은 요 정적분 값이 주는 의미가 뭐겠어요. 아 정확히 그 그래프 밑으로 면적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요 그래프가 x축 밑에 있어요. 그렇다면 밑변 곱하기 높이 하는데 요 밑에 길이가 뭐예요. 음수죠. 음수. 함수값이. 그죠. 만약에 이제 f가 음수라면은 즉 x축이 있고 x축 밑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되어진다면은 요 값이 음수라면은 밑변 곱하기도 요 함수값을 하는데 함수값이 뭐예요. 음수예요. 밑변 곱하기 이게 음수예요. 그럼 요 값들이 뭐예요. 다 음의 값들이죠. 음의 값을 다 합하면 음수죠. 그죠. 예 결국 요 함수가 음수라면은 요 적분값은 어때요. 정적분값은 음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예 그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a에서 b까지 fx에 dx 이 정적분감이나 내가 이 변수를 바꿔서 여기서 함수를 내가 기호를 t 이걸 x로 안 쓰고 t로 써요. t t로 쓰나 요 변수를 s로 쓰나 요 변수를 r로 쓰나 어때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정적분에서 요 x란 변수는 내가 뭐로 바꾸든 간에 다 똑같다. 뭐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예를 보겠습니다. 0부터 3까지 x3승 마이너스 6의 x dx 다음에 정적분값은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요 정의에 의해서 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어진 함수는 뭐예요. x3승 마이너스 6의 x예요. 그죠. 자 그리고 전 뭘 구해야 돼요. r A라는 걸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0에서 3 요 구간 길이가 뭐예요. 3이죠. 3 3 마이너스 0을 n으로 나눈 거. 그죠. n분의 3을 나눈 델타 x를 부를 거예요. 밑변의 길이죠. 밑변의 길이 n분의 3. 그리고 xk는 뭐라고 그랬어요. xk는 출발점이 어디예요. 0이죠. 0부터 출발해가지고 델타 x 한 보포로 몇 번 k번 간 거. 그죠. 근데 델타 x가 뭐였어요. n분의 3이었으니까 n분의 3k. 자 그래서 0에서 3까지 x3승 마이너스 6의 x dx 이거의 정적분값은 정의에 의해서 xk에서의 함수값에다가 델타 x 어디죠. 델타 x. 델타 x를 곱해서 그 k에서 k가 1부터 n까지 합을 한 거. 거기에다가 리미트를 한 거겠죠. 그죠. 자 그럼 xk를 한 번 넣어볼게요. xk n분의 3k를 여태서 집어넣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xk가 n분의 3k이니까 집어넣으면은 n분의 3k의 3승 마이너스 6의 n분의 3k. 그죠. 델타 x는 뭐였어요. 델타 x는 n분의 3. 자 3승을 계산하면은 3승을 계산하면은 27의 k3승 그리고 n3승 그죠. 예 그리고 3, 6, 18에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자 이걸 좀 정리해봅시다. 정리하면은 이 n분의 3은 앞으로 나올 것이고 n분의 3 나올 것이고 이제 서메이션을 여기를 하고 이제 여기를 하겠죠. 서메이션이 더스선 빼스선이 찢어지니까는 그래서 여기에 서메이션이 여기에 만났을 때 n3승분의 27 n3승분의 27은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고 결국 k가 1부터 n까지 k의 3승이고 여기는 n분의 18 이 이제 앞으로 나오고 k가 1부터 n까지 k의 합이에요. 자 k3승의 합은 뭐였어요? k3승의 합은 k3승의 합은 2분의 n n 플러스 1의 제곱이었죠. 그죠. 그리고 k의 합은 뭐예요? 예 2분의 n n 플러스 1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좀 정리를 한다면 정리를 한다면 자 여기 제곱하니까 n제곱이 있죠. 그리고 n3승이 있으니까 어때요? n만 남죠. 그런데 여기에 n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n제곱이 있을 거고 그죠. 2의 제곱이니까 4가 될 거고 이제는 3 곱하기 27이니까 81이 될 거고요. 그리고 n 플러스 1의 제곱이 있어요. 그죠? 자 여기 보면은 이 n하고 이 n은 지워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n이 하나 있으니까 n하고 e하고 여기 e하고 있는데 이 e를 먼저 약분할 수 있죠. e하고 8을 약분하면 9죠. 9. 그래서 e는 없어지고 결국 이 n만 하나 남고 여기 9죠. 9. 9. 9. 9. 9. 27. 27. 그죠? 그리고 이제는 n 플러스 1 하나 남고 자 이걸 정리한 게 이건데 여기 위에 몇 차예요? 여기 2차식이죠. n에 대해 2차식 여기도 n에 대해 2차식 결국 똑같으니까 이건 뭐예요? n이 커지면서 4분의 81로 오는 것이고 여기 1차 1차니까 마이너스 27로 오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4분의 81 마이너스 27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27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0에서 3까지 x3층 마이너스 2개 x dx 이것의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4분의 27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정적분의 성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자 정적분은 a, s, b까지 f, x, d, x예요. 그런데 내가 a, b 순서를 바꿔 그렇다면은 마이너스에 키워나온다는 것. 그 이유는 뭐냐면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는 델타 x가 뭐예요? n 분의 b 마이너스 a죠.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뺀 거예요. n 분의 위에 거 b에서 아래 거 a를 뺀 거예요. 여기는 델타 x가 n 분의 위에 게 뭐예요? a죠. a 마이너스 b죠. 즉 여기는 n 분의 b 마이너스 a 여기는 n 분의 a 마이너스 b예요. 즉 마이너스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a에서 a까지 위아래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n 분의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뺀는데 다 똑같으니까 0이죠. n 분의 0이에요. 즉 0이죠. 그죠? 그래서 0이에요. 자 이번에는 a에서 b까지 어떤 상수 c dx예요. 자 이건 뭐냐면 c 곱하기 이 길이에요. 이 길이 자 왜 이게 나오냐면 간단히 기각적으로 설명한다면 만약에 c가 0보다 크다면 이렇게 c가 0에서 크다면 a에서 b까지 그래프 밑으로 면적이죠. 이 정적분은 a가 만약에 양수라면 그죠? 이 값은 아까 말했지만 주어진 함수가 0보다 크다면 정적분 값은 뭐예요? a에서 b까지 그래프 아래쪽으로 면적인데 정확히 사각형이죠. 그죠? b-a 밑병기 밑병기 b-a 곱하기 높이 c 그죠? 예 자 그리고 정적분 값은 이 상수 c가 바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정적분에서는 자 그리고 정적분은 f 더하기 g의 정적분은 각각의 정적분의 합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f 그리고 이게 g예요. g 그렇다면 f 더하기 g는 이게 될 텐데 결국 이면적하고 이면적의 합 전체 이면적이 된다는 게 이만큼 올라간 거죠. 그죠? 자 뺄셈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a, b까지 fx의 dx a, b까지 a, b까지 fx의 dx 는 a하고 b 사이의 어떤 c를 잡는다면 a에서 c까지 정적분에다가 c에서 b까지 정적분을 합한 거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즉 a, b 사이의 어떤 중간에 딱 끊어서 각각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0에서 1까지 4 플러스 3x 제곱 dx 정적분이에요. 정적분은 덧셈 다 찢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상수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 3이 여기 있었는데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죠? 자, 0에서 1까지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의 정적분은 4 곱하기 이 길이. 그죠? 4 곱하기 1만 알았어요. 이 길이에다가 3 곱하기 아까 우리 0에서 1까지 x 제곱의 dx 면적 구할 때 이렇게 했었죠. 그죠? 뭐였어요? 3분의 1이었어요. 3분의 1. 그죠? 3분의 1.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합이 5다 라고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예시 볼게요. 0에서 10까지 fx dx는 17이에요. 그리고 0에서 8까지 fx의 dx 정적분 값은 10이에요. 자, 그러면 8에서 2까지 f의 정적분 값은 뭐냐? 라는 건데요. 자, 17은 0에서 10까지 f의 정적분 값이고 이건 아까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0에서 8까지 정적분 값에다가 8에서 10까지 정적분 값 합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뭐였어요? 이게 12죠. 12. 그죠? 이게 12이에요. 그리고 8에서 10까지 정적분 값은 뭐가 되겠어요? 이제 5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 자, 마지막으로 정적분의 비교성질인데요. 예. 정적분도 극한과 마찬가지로 부등호 반응을 그대로 유지하는 성향이 있어요. 자, ASB까지 X가 ASB까지 있는데 fx가 0보다 커 나갔어요. 그럼 당연히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밑병 곱하기 함수 값 밑병 곱하기 함수 값이 함수 값이 뭐예요? 예. 0보다 커 나갔으니까 당연히 정적분 값도 0보다 커 나갔겠죠. 그죠? 예. 자, 그리고 ASB까지 fx하고 gx하고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가 있을 때 그거의 정적분 값도 똑같이 그 대소관계를 유지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정적분은 기본적으로 덧셈에다가 극한을 친 거예요. 그죠? 큰 것들을 더하면 부등호 반응이 안 바뀌어요. 그죠? 걷다가 극한을 쳐도 극한은 부등호 반응이 못 바꾼다고 그랬죠.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자, ASB까지 fx는 m보다는 크고 이 large m보다는 작아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ASB까지 f의 정적분 값은 이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길이 곱하기 이 사각형 면적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될 거고 이 큰 사각형 면적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정적분도 부등호 반응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